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피해액만 얼음잡아도 100억입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연예인들의 고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6일 하정우는 최화정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회복한 와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와인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대해 하정우는 진짜 친한 친구한테 금전적으로 배신을 당했다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와인을 먹었다. 이 꽃이 그 친구와 나눴던 25년간 추억이다. 우리가 말띠니까 말을 그려두고 사기꾼이라고 한 것이라고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연예인이 또 있습니다. 평소 짠돌이로 유명한 김종국은 사람들이 100번 얘기해도 안 흔들렸는데 하도 주변에서 재테크해야 한다고 하길래 고심 끝에 돈을 넣었는데 그게 몇십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한 게 일에서 번 돈 말에만 관심 갖자고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끊었다라고 아픔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이민우는 20년 직이었던 지인에게 전재산 사기 및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드러넣기도 했습니다. 사기의 행각을 펼친 이는 이민우의 누나와 친한 친구였으며 그는 하루하루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욕설은 기본이었다. 말 더듬는 것도 생기고 닮은 사람만 봐도 싫고 화가 났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우는 한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 힘들게 지냈을 때 잠이 안 왔다. 낙을 먹었고 엄청 울었다. 정말 힘들었다고 떠올렸습니다. 가해자가 요구한 금액은 2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민우의 누나는 가해자가 2천억 가까이를 갚으라고 했다. 가해자가 사채 알려줄 테니까 사채 쓰라고 하기도 했다. 민우의 공인인증서와 인강까지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 이민우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했다면서 영순이가 가족이다 보니까 죽지 못했다. 가족을 다시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 털어놓았습니다. 이민우의 누나는 민우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유서도 쓰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나에게 유서를 줘라고 하고 한강에 갔다더라고 밝혔습니다. 백가는 지인들에게 사기만 7번을 당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한 탓에 주변에서 손해의 사정사라는 별명을 부른다며 지금 생각나는 지인에게 사기당한 기억만 6,7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제리카형이 옹군보장으로 3배 불려주겠다고 자기한테 돈을 달라길래 김포아파트 2,3채를 정리했다면서 좀만 기다리라 하더니 도망갔다. 그분도 다른 사람한테 듣고 투자했다가 몇백억을 날렸다더라고 밝혔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변했을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만큼 믿었던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아픔을 털어놓은 스타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피해 액수도 클 뿐더러 미디어에 노출되어 친근하게 느껴지기에 이런 면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피해 액을 알 수 없지만 어림잡어도 100억대는 흘쩍 넘는 액수로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의심하는 버릇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